오늘은 혈당 다이어트 글루어트를 소개해볼게요 수많은 후기가 증명하는 첫 세대 다이어트 글루어트입니다 다이어트하면서 혈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어려울 거 없이 글루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살찌는 음식부터 실시간 몸 상태를 코치와 같이 지켜보며 똑똑한 혈당 다이어트 글루어트에요 글루어트는 운동하러 가기 힘든 바쁜 직장인이나 육아에 지친 나에게 투자하고 싶은 맘님 모든 다이어트 다 시도해본 분들이 글루어트를 경험해보시면 좋아요 글루어트는 채할 필요 없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팔에 부착해서 음식, 운동, 수면에 따른 24시간 혈당 반응을 실시간 기록합니다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어플로 실시간 혈당부터 행동별 혈당 반응까지 건강 데이터를 어플로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나만의 미착관리 1대1 전문가 코칭을 받아보세요 8년간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토대로 완성된 오직 글루어트에서 경험이 가능합니다 나의 평소 식습관, 생활습관이 왜 살이 찌게 만드는지 글루어트를 통해 내 몸이 진짜 원하는 다이어트를 찾아보세요 내 몸 속 살찌는 호르몬 관리를 글루어트로 시작합니다 글루어트를 띡 찍고 톡 물어보면 나만을 위한 다이어트 솔루션이 도착해요 비만 호르몬 관리가 핵심이에요 살찌는 호르몬으로 유명한 일명 비만 호르몬 인슐린을 아시나요?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해요 인슐린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지만 지방으로도 저장해요 즉 살찌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인슐린이 강하게 분비되면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살이 찌게 되니 체중관리의 핵심은 칼로리가 아닌 바로 이 비만 호르몬 인슐린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비만 호르몬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가짜 배고픈과 체중 증가가 이뤄져요 그래서 혈당관리를 통해 비만 호르몬 관리를 시작한다면 칼로리가 높기에도 포기했던 좋아하는 음식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도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 데이터를 눈으로 직접 보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세요 요요없는 다이어트 글루어트를 통해서 내 몸이 진짜 원하는 다이어트를 찾아보세요 한눈에 보는 글루어트 패키지 구성입니다 연속혈당 측정기 외에 구성이 엄청 다양하네요 이제 다이어트 성공길만 걸어봐요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는 글루어트와 함께 해보세요